자, 오늘 뭔가 비주얼이 색다른데요? 달려나 방사 자, 오늘은 뭔가 비주얼이 색다른데요 몸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이런 느낌, 느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정 색깔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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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이에요? 벌칙, 벌칙 맞네, 벌칙 맞네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저 자전거 17년 탔습니다 나도 비슷하게 탄 것 같아 나도 학교 갈 때마다 탔어 오늘 그냥 정국이를 위한 날 아닌가요? 자, 몸 풀러 가볼까요? 달려라 방탄 이번 게임은 스크린 자전거입니다 시작 5초에 있습니다 떨리겠다, 얘들아 시작 돈 미리 세시면 안 돼요 5, 4, 3, 2, 1 출발 출발 자, 갑시다. 자, 1만 원, 5만 원 4만 원, 2만 원 자, 지금 다들 게을러요. 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자, 16만 5천 원이죠? 그렇죠. 16만 5천 원이네. 한 장, 두 장 14, 25, 26, 26만 4천 원 8장 어? 4만 원 됐네, 4만 원 내가 봤을 때 17만 2천 원이네. 43만 원, 14만 원 15만 8천 원 야, 다 까먹었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오, 자, 1만 원, 10만 원 오, 자, 1만 원, 10만 원 자, 정호공이 지금 다시 해줘 28만 4천 원, 28만 5천 원에서 28만 6천 원 지금 진영 500m 넘었습니다 마지막 40만 원 자, 여기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51만 2천 원 아, 이거 코스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오, 진영 다 왔습니다, 진영 다 왔습니다 자, 진영 도착 아, 지금 정국이 아직도 기사 중이에요 자, 슈가 형,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자, 600, 700m 왔습니다 자, 정국이 천천히 출발합니다, 정국 씨 야, 그냥 이거 뭐 일자리 쪽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정국이 지금 여유 넘치는데, 지금? 정국이 지금 거의 뭐 마지막 벌칙 받겠는데? 근데 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19만 2천 원 19만 2천 원 정답 정답 야, 나도 19만 2천 원 19만 2천 원 땡 21만 1천 땡 와, 어렵네, 이거 아, 이거 뭐라고 이렇게 긴장돼? 승부욕이 생기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돼,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생각보다 안 가지네 3만 4천 원 3만 4천 원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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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만 2천 원, 10만 2천 원, 10만 2천 원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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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요성은 모르네. 돈을 떨어뜨리면 12만 7천 원, 21만 2천 원. 몰라. 난 내 감을 믿고 간다. 아 떨어뜨렸어. 아 떨어뜨렸어. 아 떨어뜨렸어. 기도할 때 손눕니다. 태형아, 남중이 보인다. 게임 끝나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세고 그냥 운명을 걸었다. 자, 다 도착했습니다. 저것도 완중 목표입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21만 1천 원. 18만 6천 원. 어? 22만 6천 원. 정답. 18만 3천 원. 아 진짜 아깝다. 다시 다시. 다 끌기 위해 드려야 말아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찍는 건데. 둘 중 하나야. 2천 원이나 4천 원 둘 중 하나야. 18만 2천 원. 오케이, 자 우리가 뭔가 안전 장비를 찾았어요, 지금. 고장하네요. 네. 다음 코스는 무엇인가요? 자 이번 코스는 무엇인가요? 와우. 선정국.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리로 갑시다. 어 저 뭐야, 뭐 스타트 버튼 눌러야 되는 건가요? 종국아. 네? 어때? 몰라. 아직 안 해서 모르겠어요. 오 형 이거 생각보다 진짜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다리가 엄청 흔들려요. 낙낙은 무조건 탈락이야. 낙낙.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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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오 야야. 오 야야. 쟤 무슨 쟤 하이에너 아니야? 저 정도면 스파이더맨 아니야? 정식 균형 감각이 거의 지금. 저게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게. 아니, 아니야. 저 하나도 안 느린 것 같아요, 나는. 오 야야야야야야. 우와. 오 야, 우와. 오 야. 오 야야야야. 오 야, 너 우뎅이 같아. 먹이를 찾아 산기 슬글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오, 뭐지인데. 우와, 종국이. 인데하나 조순인데. 자, 사회박가입니다, 이제. 앞에. 나이스. 줄 잡고 쳤어. 우와. 우와. 아, 오 점. 동국이 기록 몇.. 몇.. 몇 분 몇 천인가요? 2번 선수. 민 슈가. 야, 이거 높은데. 자, 지금 윤기여 거 먹었죠? 야, 이거 높아. 형 막 위에서 뮤직 찍듯이 막 하면 안 돼요. 네, 준비됐습니다. 허잇, 허잇, 허잇. 네, 2분 3초는... 자, 윤기 형 지금 삐뚤어져. 삐뚤어져. 자, 윤기 형 삐뚤어집니다. 아, 이러면 나 삐뚤어지는데. 야, 이러면 나 삐뚤어지는데. 허잇, 허잇, 얘들아! 내가 간다. 한 발, 한 발, 한 발. 진짜 빨리 간 거다. 지금 거의 한 3배 느려. 야, 긴장감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야, 야, 이거 뭐야? 형, 제가 보니까 이미 2분이 지났는데요? 야, 이렇게 느린 거였어? 어떻게 가는 거죠, 이거? 형, 형, 형 좀 가요. 왜 안 가? 형, 어때요, 그거? 어, 이거, 이거 어디 밟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형, 농구 말고 형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줘요, 형. 아니, 농구 말고 잘하는 운동이 없어. 한숨 자고 있을게요. 화장실 간다고? 야, 윤기가 다음 사람 출발해도 돼? 다 왔어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공기야, 오뎅이처럼 해봐. 오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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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이. 오뎅이가 저렇게 울었나? 타면 된 거야, 이거? 야, 멋있어? 약간 인디안 조수 같아? 형, 진짜 내려오면 멋있을 것 같아요, 형. 예술 점수 있나요? 예술 점수 있습니다. 형, 로프는 잡고 내려야 돼요. 야, 무서운데 이거? 몸에 매달려 있는 줄, 잡고 내려야 된다고. 야! 이야! 몇 초인가요? 오뎅이 형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나오니까 전전공 1등 확정이고 나머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지민이 형 몰라. 뭐가 제일 무서워요? 속도가 안 나. 속도가 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던데? 안전, 안전. 지민 씨. 네. 지금 전국의 기록을 약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기대주예요. 윤기 형이 5분 4초입니다. 저 5분 3초만 목표입니다. 5분 3초. 우와, 우와. 안전, 안전, 안전. 생각보다 흔들린 것보다. 여러분, 발 먼저 해야 됩니다. 발, 손. 아, 왜 반대로 가지지? 두 번째 게 대박이야,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더 힘드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와, 이게 기대되는데요. 안전, 안전. 우리 인기가요 안전성 있잖아요. 뭐지? 운행차 운행해. 안녕하세요. 에코 에코 드라이브. 지민 씨, 슈퍼점프로 한 방에 뛰어주세요. 조용히 해요. 이엇! 손이 왔다, 나 무서운 거 되게 싫어하네. 아, 나도. 야, 세 번째 누구냐? 운영이잖아. 지민. 우와, 우와. 도시, 도시, 도시. 출발. 오, 예술 점수, 예술 점수. 거의 지금 김연아 선수였어요. 형, 파워레인즈인 줄 알았어요. 몇 초입니까? 몇 분인가요? tae, 나 무서운데? 아, 나 무서운데? 오, 준비 됐어? 시작. 하이팅. 안전, 안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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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형,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동나무같이 오래 걸려 허브 형,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진짜 되게 웃기게 손발? 손발, 손발 웨우 얘들아, 웨우, 얘들아, 웨우 야, 너무 있는데, 이거? 봐봐, 너는 10분이 목표다 형 목표, 그냥 오는 게 목표예요 어? 안 다치고 그냥 오는 게 목표예요, 형 나 하고 있냐? 해낼 수 있어 워후 워후 야, 그래도 윤기 형이랑 빨리 나오겠다, 그냥?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야, 그래도 야, 그래도 내 생각에 허브 형이 여기서 점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뭐라고? 아니야,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허브아 지금 3분 5초야, 3분 5초 왜? 3분 5초 3분 5초? 너 윤기 형보다 조금 빨라 와, 시간이, 시간이 남아있어 아니야 가자, 허브아 허브아, 아아아, 해줘 야, 허브아, 지금 뛰어내리면 윤기 형보다 빨라 와, 이거 희한이 이거 자꾸 뛰어야 됩니까? 와, 이거 잡아야 돼요? 으아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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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부정, 부정 다녀오겠습니다 앞에 3개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저건 솔직히 별로 이런미 형 이런미 형 오, 배미 형 오, 뷔, 어 오, 뷔 지금 정국에다 빨라요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빨라, 빨라요 오, 빠르다, 빠르다, 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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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뷔, 좋은데 뷔, 지금 뷔가 좋은데 오, 뷔 괜찮아 뷔, 괜찮아 1등 갑니까, 1등 갑니까? 뭐야, 버 좋은데? 태형이 지금 정국이랑 비슷해요 야, 저 엄청 빠르다 태형아, 예술 점수 있다, 예술 점수 예술적인데 3점,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딜레이가 걸리죠 연탄아, 사랑한다, 어찌 됐든지 못 뛰어, 못 뛰어 10점 몇 분인가요? 진짜 무섭다 진영 슈가글라이더의 아버지로서 슈가글라이더와 하늘다람쥐도 같이 키워 아들들한테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살짝 뛰겠습니다 좋아, 가자 너무 무서운데? 진영, 진영 왠지 진작이 돼 자신감, 자신감 파워 월 심장이 너무 뛰어 심장이... 심장이 오! 오, 진영 진전이 없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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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아 거기서 추후 동작 하나 만들겠어, 형님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건너지? 형, 형은 슈가글라이더 아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 야 슈가 간다! 오대가! 자, 형 감탄사 좀 바꿔줘요, 아로 오!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 형이 태어나서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오! 자, 시청자 퀴즈 5를 몇 번 했어요, 진영이 형, 진영이 잘하면 6분대 가겠는데 오! 야, 저거 진짜 어떻게 아냐? 어? 저거 진짜 어떻게 해? 야, 잘 잡고 가면 되긴 하는데 아, 그냥 잘 잡고 가면 돼 야, 천천히 간다고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 야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좀 이따 물 맞을 형한테 미안해야지 그렇지 오, 야, 식은땀 식은땀 눈물 오, 야 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야 그건 안전해, 그건 안전해 야, 5분은 안 됐지? 4분 3초, 4분 3초 지금 뛰면 돼요, 형 오, 야 저 형이 저래서 슈가글라이더를 키운 거였네 야, 약간 약간 대리만 더 오, 야 저 형 한 다리 건널 때마다 오야를 한 번 해줘야 돼 아니면 못 넘어가, 저 형 여기서 형이 형이 그 슈가글라이더를 키우는 그 증거를 보여줘요 자, 땡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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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무서운데 할 건 다 한다 오! 오! 야, 못 뛰어 형 형 난감 밟아주세요 오! 오! 뛰어요 점프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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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형, 좋아 형, 좋아 형, 좋아 형, 좋아 남준아, 너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안전하게 해라, 안전하게. 오, 야! 야, 형, 조심해요, 형. 오, 야! 오, 야 하니까 잘 되는데? 남준 빠른데? 침착하게 갈게요, 침착하게. 남준이 잘한다니까, 운동이 잘해. 1라인도 어렸을 때 잘 탔어요. 오버하지 말고, 침착하게 가. 부탁할게. 야, 남준아, 저 암벽 등반이 되게 무서워. 아니, 근데 형과 느린 사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떻게 나랑 6분 차이가 나냐? 오,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냐? 지금 뒷모습은 거의 약간 선수 아니에요? 되게 침착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형, 자세는 진짜 이뻐요. 사이클 선수 같아요, 비율이 너무 좋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 근데 엄청 잘하고 있어요. 형, 나 3분 때 예상합니다. 3분 때인가? 3분 한... 4분 초반 때 어때? 야, 부수지 마. 니 생명줄이야. 파이럴, 파이럴. 예수 점수 3점. 오, 야, 높네. 남순이 형 본인 점수 잘하잖아. 못 해. 형, 다리를, 다리를 쬐요. 완전 자유롭게. 형, 백조처럼. 형, 4분 16초. 게임이 남았습니다. 인생, 인생을 위해. 바로 인생을 보고.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이게 공개해도 되죠? 잘한다. begr봉 저 같은 약간 부족한 멤버들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야, 높다 야 형 지금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요? 야, 무서워 무서웠지! 안 무섭겠냐 그러면 자, 랩링 준비됐습니까? 전방의 힘찬성 발사! 와! 준비 되셨어요? 네 아, 나 승부가 진짜 둘, 둘, 셋 승부! 우와! 나 다시 돌아갈래! 남준이도 성공했는데? 저 끝까지 해보려고요 야, 이거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볼 때 두려움 극복 여부의 문제입니다 한 칸 뒤로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했다고 무슨 소리야 뭔가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뛰는 거랑 저에서 뛰는 거랑 달라요 저기 더 멀리 가요 여러분, 정국이 제안하면 정국이 2점 더해주고 끝까지 야, 너 끝까지 해봐 너 끝까지 해봐,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끝까지 정국이 끝까지 밀어주세요 위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무서워 뭐, 정국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세요 끝까지 민 거예요? 와! 준비 되셨어요? 네 하나, 둘, 셋 렉! 자세가 아니야? 너 다 가져가요? 왜 점심 말이야? 제일 멀리, 제일 멀리 제일 멀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짐 씨 그거 한 번 봐주세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의 높이뛰기 훈련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복의 함성! 아아악! 준비! 발사! 불에서 기다릴게요 어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반대로 돌아야 되나? 아니 아니 거기가 아니고 반대로요 제기 형 준비됐습니까? 잠시만요 오 야 무섭다 이거 전복의 함성 발사! 아아아악! 나이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헐! 헬로우 마마 아 몰티부 가서 몰티부 앉아 몰티부 가서 몰티부 앉아 아아 대형아 할 수 있어! 함성을 질러야지 더 쉬워 형! 야 대형이 진짜 겁먹었다 함성 발사! 당겼어요? 야 내가 더 민망하다 야 야 큰일 났다 진짜 대형아 멘트 까먹지 말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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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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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아 아 아 아아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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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아비들이 좋아하겠다 하아 야 생각보다 높은데 이거? 슈가 형 다리 떨리는 거 같은데 야 나 진짜 무서워 전방에 함성 발사 야 나 진짜 무서워 야 야 나 진짜 무서워 야 나 진짜 무섭다 우리 뿐 운명의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야 아 아 어 오 이 씨 나는 소환이야 야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달려라 방탄을 하면서 겁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It's your mind Miss right 추가로 운동신경을 발견해낸 것 같아요. 뭐든가요. 그냥 여러 가지로요. 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재밌는 경험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형 여기서 피해가면 돼요. 피해가면 저는 뭐 달 뒤 달게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 되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이 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달려라 방탄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형 가야지. 와.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소아지 않아. 진짜요. 오.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냐. 안 나온 거잖아. 왜? 달려라 방탄 나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간식! 4. 6. 14. 감사합니다.